Q.모나서 게임 블랙재 디피스 해보도록 할게요 멘탈은 몰라,괜찮은데? 그게 아쉽게 죽어가지고 아.. 블랙재 디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의할 점은 배틀을 뽑으세요 오..뛰이!! 제한시간 안에 모든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 해드리면 록스님 안녕하세요 제한시간 안에 서플라이 디플라이를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GXC 굴님 안녕하세요 누구지? 제한시간 안에 그리고 서플라이를 짓고 지금 또 제한시간 있죠 그 제한시간 안에 또 위로 올라가서 어 폐를 뽑아야 돼요 이것도 4, 7, 7이죠 그리고 16이기 때문에 안전방어는 안하겠습니다 16으로 자 16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요즘에 좀 복잡해요 그리고 배터리 짱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봤는데 배터리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블랙재드피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KQJ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페이예요 그 블랙잭으로 설명드리자면 21이 제일 높은 거예요 KQJ도 10으로 포함되고 에이스는 11이 될 수도 있고 A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냐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킹이랑 에이스가 나오면 제일 좋은 페이예요 체킨 체킨 위너 체킨 블랙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찍고 21을 만들면 시민을 줍니다 오늘 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타 하나 필수 그 다음에 배틀 프러브 그리고 가스 블랙잭만 있으면 깰 수 있는 요즘에 믿어요 충분히 아마도 여러분도 잘할 거라 믿어요 17 16 16, 17로 나오네 자 시작할게요 지금은 자 저 초록님은 건물 안 지어요 아 지었군요 20 블랙잭 나온 사람 아직 없네 21이 제일 높은 거예요 20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한번더 굴려라고 도박하면 이거 망해요 근데 거의 제가 해봤는데 도박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아이들은 잠깐 아이들은 좀 도박하던 거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굴려라고 10 그 다음에 18 나왔어요 그냥 안전방으로 갈게요 코저기 여기서 더하면 근데 웃긴 거 말씀해 드릴게요 10 몇 걸렸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7 그 다음에 18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19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뭐지? 이건? 또 시사 관련네요 예전이 도박이랑 지를 흘러보지 한 번 아 초록님은 버스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분은 망하려고 한 장 했네요 가능해 망해요 잘못하면 에스위블루스 스크린님 첸세스톤님 웡크님 아띠님 괴깍데콘님 안녕하세요 주먹님 안녕하세요 음 난 16, 17, 18로 나왔네 이제 씻고 나오면 되나? 씻고 나오겠지? 저 어디 한 번 해봐야겠다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될 거나 믿고 제한시간 안에 안지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물 지으면 뭐 나와요? 여기 나오죠? 야 건물 빨리 지어 뭐해 누구 건물 안지은 거 같은데 아닌가? 조항님 큰일 난 거 같은데요 야 주황님 큰일 났다 내가 제한시간 안에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건물 하나를 놓쳤습니다 저분은 13 쇼 02 1203님 스마트TV 111님 안녕하세요 오자 5 15 18 그냥 도박 지르지 맙시다 착하게 살아야죠 또 18 나왔네 이런 18 음 뭐 폐가 좀 특이하게 나오네요 이불은 건물 하나 날렸습니다 약한시간 안에 지으라고 했는데 아 아니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되요 음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아 죄송합니다 멍 때렸어 탁하게 살다가 숨져서 숨져서 뒤진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어디보자 시련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크리트 잼프티 어디보자 자 2 12 스바 22 나왔어 아나 버스 나왔다 스바 아나 22가 나오네 아 운빨이 안 좋네요 블랙잼 나왔어요? 음 오 이분 블랙잼 나왔네요 아비드 하나씩은 필수예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비드는 하나씩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건물 짓기 시작인가? 누구 놓친거 같은데? 게임 끝난거 아니야? 왜이래? 나 건물 지으라고 안떠 어딨죠? 나 게임 끝난거 아니에요? 잠깐만 누가 한마디 못잡은거 같은데? 이분은 왜 퀸을 가져가셨지? 미쳤군요 어 나 안떠요 어 잠깐만 감자전골님 아니하세요? 야야야야 어쩐지 퀸은 가져가는게 아니에요 퀸은 쓰레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퀸은 쓰레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퀸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한자님 안녕하세요 한자를 못읽어서 무슨 아이디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잘 지어야겠지? 자 가자 3 11 10 나와라 쓰바 20 나왔네 20이 나왔네요 저글링이네 어떻게면 훍 아 풀어붓고 풀어붓고 그다음에 배틀 가져가고 배틀 가져가는게 아주 좋아요 여기서 배틀 좋아요 그다음에 블랙택이 나와야 업그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네 결론입니다 소년이 많이 하세요 какой 마지막에 떠야하라고? 뭔대지? 저글링을 내가 잡았고 그 다음에 아.. 다른 데에.. 에... 이상으로 끊지 말고 여기 3개만 더 진짜 중앙님 왜 아무것도 안 뽑죠? 중앙아 누구 왜 안 뽑니? 중앙아? 풀오브 가고 아비타하나 가라 건물 다 지었죠? 그렇네 십 그 다음에 블랙챙!! 감사합니다 블랙쟁이 나왔네요 어핏 어핏 하다가 뭐 블랙쟁이 나왔네요 금판 오래걸리면 마지막일 때 그래요? 아싸 블랙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블랙쟁이 나왔네요 이거 블랙재디페스라는 유즈맵입니다 GXCASI님 안녕하세요 아 4시에 끝나구요? 그렇네요 블랙쟁이 나왔네요 그래도 아 아주 운좋게 내가 저 버스가 제일 안좋은거에요 아 포커드벤스로 말씀드리려면 탑이 나온거라고 생각하겠지 구르렁님 안녕하세요 블랙재도 똥망이라고? 아닌걸? 이분은 그런데 뭘 못잡고있는거지 왜? 왜 이렇게 못잡고있는거죠? 잘잡고있을텐데 야 여기 동물 한마리 진다 야 여기 동물 한마리 진다 코르렁님 안녕하세요 GXC꼴님 안녕하세요 저건 또 뭐야 아이디가 꼴로 바뀌었어 GXC꼴 뭐야 누구시지 저분은? 나 처음 봤어 누구지? 저사람은 또 누구야 저사람은 또 누구야 가브리엘님 나가셨네요 야 이거 서플라이 안짓나요? 좀 빨리 지으세요 자 됐다 자 3 13 거기다 13에 블랙잭 감사합니다 또 블랙잭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블랙잭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촉복에 의해서 제가 또 블랙잭이 걸렸네요 아마도요? 어 블랙잭이 잘나오네요 아주좋아요 블랙잭이 두개 겹쳐졌어요 하아 너무 좋고 아주좋아요 블랙잭이 아주 잘나오고 있습니다 하하하핰 레슨 4니까요 음 완벽해 음꼬뭐 완벽해서 하하 중간 연예인 목소리로 냈었다고요? 왠 연예인 목소리? 연예인 목소리 냈나? 뭐 소리를? 이분은 뭔가 운발성게이밍인거요? 그냥 포커즈메스죠? 에잉? 이분 뚫리셨나? 뭐지? 뭐죠? 업그레이드 4까지 됐어요 블랙잭 공업 어딨냐고요? 블랙잭 걸려야 됩니다 블랙잭에서 걸려야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배틀에 블랙잭있죠? 블랙잭 21 만들어보세요 나올거야 한번은 얼마 안나오겠어 카스캣님 안녕하세요 네옴님 페니스님 MF하영이님 안녕하세요 블랙잭 한번은 나올거야 8 12 13 13 19 19로 하자 끝내자 이제 불안하니까 거의 안나오는 데서 보스터밖에 없어 여기다 또 주시지? 블랙잭 블랙잭하니까 뭔가 카드게임 블랙잭 카드게임 맞아요 포커메킹님 아티님 안녕하세요 일단 배터리 짱쎄요 지금 200이여 데미지 거기 웨즈가 배틀을 업그레이드 된다면 나중에 마니멍 보스가 방어가 250이어서 배틀 좀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해야돼요 좀 힘든 유즈맵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짓지 왜 여기 여기 좀 지워주지 앞에 초반에 여기 좀 지워주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흘리시면 안되죠 운발이 안좋으면 이거 못잡아요 거의 근데 이거 렉이 어디서 걸리냐 여러분 보너스 한톤이 렉이 걸립니다 초록렉이 렉 걸려요 공업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좀 물량 필요해요 초록렉이 렉 걸려요 혹시 포르나나 야동 키셨나요? 아니 온리스크로 야동도 안받고있나요 혹시? 아니겠지? 그래 아니 그래 내 청자는 그럴리가 없어 그냥 제컴이 쓰레기입니다 왜 GX쿠라 쿠라 왜? 터렌타 아니에요? 포르난가? 태니? 태니가 뭐야? 아 컴으로도 갈건데 매니저 대기점요 무슨일이길래 또 빨리 지으세요 여러분 배틀 하나 더 붙자 좋아 배틀 두마리네요 보슬 때 올리세요 올리.. 올리세요 자 보자 6 6 11 좋아 블랙쟁이야 감사합니다 블랙쟁이 돌아왔네요 음 조교수 김재현님 장미 칼통님 파라칸 이드님 토티롱님 안녕하세요 이거 올려야 됩니다 허허 얼리고 때리세요 음 완벽하군요 깼습니다 저는 얼리고 빨리 깨야되요 깼습니다 저는 야 님 얼리라니까요 야 너 보승 옷잡으면 뭐해 얼려 야하 니가 옷잡으면 우리 다 못타죽어 큰일났다 큰일났네 SSO의 현장님 안녕하세요 코코몬킹님 안녕하세요 죽을뻔했어 누가 또 못잡았는데 내가 그래서 말했다면 배틀 필요하다고 야 저거 못잡는거 아니야? 어디있냐 어디있냐 다잡았어? 잡아야되는데 저거 잡아라 못하고 이거 우리 못깨 큰일났뻔했군 더 세상으로 갈뻔했어 이제 업그리 어느정도 됐겠지? 지금 데미지가 250이네 이제 그럼 좀 유닛 좀 뽑아볼까? 음 운빨이 쩌는건지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9 20 합하면 10 14 20이에요 20 이건 1도 될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20이에요 에이스 에이스 아 1도 돼도 1도 되고 11도 되는 카드에요 그리고 킹이랑 에이스가 나오면 그 뭐 주더라? 내 생각에 그거 줬걸? 보면 이거 가스 두개랑 하나 줘요 Q도 잭도 10도 마찬가지 네 뮤탈잭이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줘도 줘요 흠 블랙재드 미스에요 저 4발입니다 배틀 됐고 업그레이드 아 이분은 다 놓치시네요 지금 보면 블랙잭이 나왔는데 위치가 좀 애매한 자리에서 나왔네요 21이 제일 높은거죠? 네 맞습니다 저걸로 반해서 도박하는데 흑 누가 덜 잡았나요? 뭐야 그걸 왜 올려? 라이프 잃게 큰일났네 레이스가 젤리 약해요 여러분 수고가 아니라 라이프는 여기에요 보스 못 잡으면 죽는거에요 이건 보스를 못 잡으면 레벨 10마다 있는데 못 못 잡으면 죽는거에요 보스는 이십일만 만들면 돼요 그 숫자 기념이 아닌가? 그 숫자가 있는데 KQJ는 무조건 10 그리고 어 에이스는 1 아니면 11로 되는거 이십이죠 지금? 에라이 배틀 업그레이드는 300이 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배틀맨 모으면 돼요 업그레이드 10정도 하면 되니까 아이고 아주 행복하네요 잘 죽고있네요 애들 배틀 리브는 레벨 0이네요 배틀 업그레이드 해야될텐데 이분들은 배틀 뽑는건지 안 뽑는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배틀을 뽑으라는데 블랙책에 이거 못깨겠는데 레벨 30까지 잘못하면? 아직 못다볼걸? 주님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떻게 뚫리는건지 프로우만 연락이 뽑았다고? 그럴 필요 없는데? 2님은 버스 안타시네요 저요? 저는 좀 안전방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 한 번 걸렸거든요 근데 안전방으로 하기 때문에 선배님 의왕님 안녕하세요 어디 좀 생각을 해보자 6 15 지르자 18 나왔네요 조망은 지르지 말고 좀 안전방으로 하세요 도망가는게 가장 나을텐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롱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어활력에서 건물 애들이 막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 거기로 딱! 하면 돼요 뭐지? 어? 욕업하셨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블랙책 나왔을텐데 어 초롱님 설마 엠베로 어클하려고? 가스낭비를 했군요 저거는 레벨 그러니까 예를 해서 엠베를 지어서 바이오닉으로 하려면 한 블랙책이 한 10번 나와야돼 그리고 가스로 다가야돼 그래야돼요 그리고 풀오브 10마리 이상 정도 돼야돼고 저거는 한마디로 힘들어요 진짜 운빨이 좋다하면 바이오닉으로 어클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포스를 못잡아요 그리고 이것도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잘하면 마지막 포스는 못깰수도 있네요 84 14 19 안전방으로 뮤탄력 쓰레기인데 좋다고 생각해도 안 좋습니다 풀매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내가 왜 바이오닉 업그라를 안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기 쓰레기긴 쓰레기인데 유리멘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풀매도사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조왕님이 제일 불안한데 내가 봤을 때 조왕님이 제일 불안한데 조왕님이 제일 불안한데 내가 봤을 때 조왕님이 보니까 좀 패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건물 지형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시민이 없어 너무 안 볼일 적이 없다고? 레이스 안 좋은데 레이스를 가졌군요 레이스 안 좋은데 굳이 레이스를 가는거죠 왜? 레이스 못팔아 여기서 파는거 없어요 여기서 레이스 파는건 없더라구요 뭐야 아 저거 마무리해야 되나? 끝 됐네 레이스 시브이 어딨죠? 아 여기있네 여기있었구나 요즘의 이름 뭐냐구요? 아 이 요즘의 이름은 블랙잭 디피스입니다 아 여기다 건물 지우겠다 시간이 없다 됐다 에이 케이 나와라 오예 블랙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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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여러분 블랙잭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유 아주 좋아라 아유 또 블랙잭이 나왔군요 음 너무 좋아 또 블랙잭이 나왔어 음 행복해 이 맛이군 역시 이 맛으로 하는거야 역시 이 맛으로 블랙잭을 한다니까 음 이 맛으로 블랙잭을 하는거지 에이 에이 왜 열리는거죠? 난 블랙잭 위치가 좀 아주 좋군 아마도? 배틀이 짱입니다 여기는 블랙잭 위치가 안좋거든 배틀이 짱입니다 여기는 블랙잭 위치가 안좋거든 아마도 나는 깨본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깨는것보다는 뭐라고 해야되지 막 그런거 있잖아 그 일반사람들 연습하잖아요 도중에 어 아 하기싫어 폐가 안좋아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다가 어 폐가 안좋아 나가야 돼 아 여러분 죄송해요 밥먹어야 돼요 나가요 이런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이거 연습을 하려고해도 잘 연습을 못했는데 건물 못뜯는다 아 큰일났다 큰일났네 아 나 나 건물 하나 놓쳤어 집 식구 건물이 없네 건물이 없네 건물이 없네 건물이 없네 하하 이렇게 짓고 끝 건물이 없네 장난은 그만해야지 장난 안했어요 아까전에 건물이 없네 실수로 못보봤어 어 배틀 리본을 하나밖에 안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배틀 더 있어야 될텐데 배틀 딱 여기다 위치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애 5세까지 하면 안돼요? 어 글쎄 모르겠다 지금 풀오브가 7마리 있네요 어 난 배틀 하나도 그날 워클만 딱 중요하면 될 것 같애 어 저는 이제 어 이제 7마리나 있네요 지금 배틀이 아주 좋군요 자살하고 싶다고요? 하면 블랙입니다 나가지마세요 좀 깹시다 이거 깨보자 오늘은 오늘은 깨봅시다 여러분 좀 깨봅시다 컨트롤 컨트롤 씨는 복사님 안녕하세요 좀 깨봅시다 여러분 나가지마세요 나가면 블랙이야 너네들 7 7 7 7 8 10 4 7 8 18 8 오케이 어 나가면 블랙이예요 하하하 대답입니다 너네들 도중에 이것 좀 하다가 나가면 블랙 할거야 이거 좀 깨보고 싶거든요 나도 깨보고 싶으니깐 나가지마 나가면 너네들 블랙 줄거야 엉크여서 계속해 나가지마 나 오늘 깰거야 나가면 블랙 줄거야 블랙잭 뒤빼쓰니까 나 블랙 줄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들이처네요 저도 모르게 너네들 나가면 너 블랙 줄거야 아무튼 아 너희한테 말하는 저희한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청하는 분들요 나가면 안되니까 어클은 지금 10일까지 되있네요 아 저는 호수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주황님이 지금 패가 너무 안좋아보여요 주황님 14에서 조금만 더 도박을 지르면 내 생각에 버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보면 지금 안전빵이거든요 내가 봤어요 지금 어 라이프가 점점 잃는 것 같애 자 건물 짓고 지금 풀오브가 7마리 한 8마리나 7마리면 딱 적당할거에요 제 생각에 3 그리고 어 8 8 8 14 14 14에 저 땜 4 4 5 4 5 5 5 5 5 4 5 5 5 6 5 5 6 저기 뭐였지 방금 윤모하언니만 아세요 방금 무슨 렉이죠? 뮤직게임복티미님이 방금 아까도 렉인거였던거 같은데 됐다 업그레이드 10위 이상이에요 저는 어 완벽하네요 완벽하다 뭐야 잠깐만 200 어 지금 보니까 보라님이랑 지금 보라님은 왜 이렇게 놔두신거죠? 보라님 뭉치세요 저처럼 뭐하시는거지? 처음 봤어 아니 저처럼 뭉치시지 초락님처럼 이렇게 뭉치는게 나을텐데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 내가 이거 내가 못잡으면 큰일나잖아 이거 잠깐만 라이브가 점점 깎여 레벨 18부터 이래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큰일났네 잘못하면 못깨겠어 아이고 큰일났네 찬스스톤님 안녕하세요 불안하다 뭔가 점점 불안해진다 왠지 못깰거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 10 20 끝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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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느낌이 왠지 못깰거같아 왜 나만 안정은거 나오는데 여봐 허허허허허 주방님이 뭔가 좀 멘.. 멘탈이 나가셨나? 스읍 아닌가? 스읍 아니겠지? 그래 아닐거야 잘하고 계실거야 주방님 잘할거라 믿어요 에지 거의 다 됨 그러게 이거하고 끝날까? 내가 똥을 치우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판 보스니까 잘 어울리세요 여러분 내가 금방 잡고 도우러 가야겠어 대사장님의 목소리를 듣지 지금 듣고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지금요? 해가 해는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맺어요 됐어 똥을 치우러 왔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 보스인데 잘할거라면 믿어야 되는데 스읍 잘할거라면 믿어요 여러분 자 보스에요 여러분 안돼요 보스입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제발 잘할거라면 믿습니다 자 먹다 남겐신팍님 16초 건네야 안녕하세요 깰까라 믿어요 15 15 블랙잭 감사합니다 어디가 어디가 얘 어디가 얘 어디가 블랙잭이 떠났네요 자 올리자 좋아요 얼려서 금방 잡고 도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왜냐면 내가 똥을 치워야되니까 됐어 잡자 얘들 잡고 빨리 도우러 가야돼 아니면 내가 묶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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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게니까 좋아 이것만 잡고 가자 난 잡고 도울사랑가자 중앙이야 지금 중앙이동으로 가야돼 중앙이동으로 가야돼 중앙이동으로 가야돼 중앙이동으로 가야돼 어 됐어 방전 언제까지 하나요 이거 끝나면? 끝나는대로 대전사한거 보러가는데 안하시네 대전.. 어.. 대전 때는 버전 나올때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뒤준비 잡았다 시원했어 못 잡은 사람 누구지? 너 안 잡으면 게임 끝난다 진짜 내가 말하는데 못 잡으면 게임 끝난다 필낫다 좋아 빨리 가자 빨리 가야돼 다 잡았네 다 잡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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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방전가? 나도 몰라 언제 끝났는지 어 PK조.. 510님 아처츠님 챔벨님 푸푸라님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좀 있다가 할머니 집 가야돼가지고요 밥 먹으러 9 뭐야 이거 9? 14 14에 21 블랙잭 뭐야? 뭐지? 방금 뭐가 나온거죠? 자 이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워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놓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하셔야 돼요 블랙쟁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저처럼 따라하시면 아무나 개나 소나 깰 수 있어요 블랙쟁이 워낙 잘나와서도 문제지만 또 나왔네 배틀 11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업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게임이 잘 안 끝나네 그런데 뭐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불안하다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죽겠어 이거 잘못하면 신형이 뭔가 입고맞기는 못하냐고요? 아 모르겠어 이거하고 어떻게 됐지는 건물 지었고 자 여러분들 건물 안 짓나요 서플라이? 왜 서플라이 안 짓지? 왜 아니 왜 서플라이를 안 지어? 아니 갑자기 서플라이를 안 지어요 친구들아 왜 서플라이를 안 짓니? 난 지었는데 서플라이 왜 안 지었어? 왜 서플라이를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서플라이를 왜 안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플라이를 지어야죠 여러분 여기는 좀 뭔가 힘들어 보여요 많이 많이 힘들어버려 돈 지원하는 거 있었을텐데 돈 지원 어딨냐 돈 지원하는 거 있었을텐데 잠깐만 돈 지원하는 거 있었을걸? 돈이라도 지원하는 거 없나? 돈 지원하는 거 없나요? 좀 하면 좀 도와줄텐데 돈 지원 없나? 아.. 없네 돈 지원하면 좀 좋을텐데 됐다 지금 보라님도 힘들게 잘하면 못 깨겠는데? 가자 가자 도우러 가야돼 이건 도우러 가야돼 이거 죽겠어 망했다 어.. 라이프가 존나 깎이네 왜 이래요 여러분 잘하셔야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운빨이 좋으면 나머지는 운빨이 안좋을까요? 서플라이 지으세요 서플라이 지으세요 내가 운빨이 좋으면 나머지 분들은 운빨이 없더라 늘 그렇더라 PMG 1님 안녕하세요 내가 운빨이 좋으면 나머지 분들은 운빨이 안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15 에라이 버스 나왔네 오 20? 뭐가요? 가스가 20이야? 그나마 좋다 아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못깰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지금 레벨이 23이거든요 7만 더 벗기면 마니멋 버스까진 갈 수 있는데 과연 갈 수 있을지나 걱정이에요 이제는 가스가 없고 미네랄이 없네 이제는 가스가 없고 미네랄이 없네 배틀 한 번에 만들고 더이상 없 그냥 미네랄에 가서 딱 유닛을 뽑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버스 나와서 기분이 언짢군 배틀 갓이에요 지금 보면 데미지가 475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야 어 여기 여기가 문제네 카템이 느렸구나 아 미안해 죽이러 가줘야되네 안돼 잡아야돼 너 됐다 다잡았다 휴 다잡았고 음 다잡았어 레이스도 좀 데미지가 나오려나 지워놨대 자 2 자 그리고 3 이건 뭐 아우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이건 아우 그래 배터리 하나 더 나왔네 고맙구나 배터리 하나 더 늘었어 배터리 한부대다 머스터로 나왔지만 아 머스터 아니네 배터리 그래도 많아 아주 많군요 배터리 아주 쩔어줍니다 여러분 배터리 한부대군요 그나저나 배틀 디펜스로 바뀌었네요 쓰읍 그러게요 이게 블랙제 디펜스인데 이게 갑자기 블랙제 디펜스 배틀 디펜스로 바뀌었어 뭔가 이상해 도우러 갑시다 도울때가 있죠 도우러 갑시다 여러분 발키리는 흘릴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봤음 나 배틀 한부대입니다 여러분 축하하세요 형님이 왔다 이 세상에 구현해줄 형님이 왔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싸는거 아니에요? 이거 똥이 너무 심한데? 자 이거 똥 다 치웠나? 다 잡았나? 쓰읍 이거 큰일인데 이거 잘못하면? 못 깰수도 있겠다 잘하면 어떻게 해야되지? 아아 여기다 두려워 주겠지 소플라이 됐고? 아 이거 잠깐 어디가네 난 블랙제기 몇개 좀 많이 나와서 좋다 그래도 쓰읍 아 이거 네 그래도 자, 이제 미네랄을 가서 업그레이드 해야겠지, 이제? 돈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이제? 지금 배터리 18이네요 아주 쩔어줍니다 가자 자, 여기 다 파괴하러 가야죠 어 자, 일단 여기에 다 약간 쓰레기인 것 같은데? 그래? 그냥 블랙잭보다는 그냥 배터리 짱이야 내가 봤을 땐 자, 여기 있는 거 나머지 제가 다 치우러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전사가 왔습니다 걱정마세요, 대전사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 이 짓을 하다니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못 가겠는데? 마지막 세이지 못 갈 것 같애 아, 쿨님 나갔네요 여러분들이 하도 아이디 사팅해서 나갔습니다 갑 skirt 4 14 24 24 스바 왜 이런거 밖에 안 나오지? 와, 업그레이드 진짜 비싸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도 쫓아내니까 여기 채팅에 싸움이 나가서 아이디샷책에서 한 명을 쫓겨냈어 참 매니저가 필요한데 매니저 뭐야 뭐죠? 아니네 끝난 줄 알았네 나도 튕기지 않았네 매니저 아이디 사칭하는 사람 벙어리 주세요 이제 매니저가 알아서 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매니저가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한테 말하세요 매니저가 출동했습니다 몽길러18님 안녕하세요 김해1234님 보메라님 하니님 안녕하세요 오저씨 말까지 turn 구입 스 hani 귀엽... 세 좋아 가자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2,000원이 필요하네 자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였더라? 아 27인가? 랩이 27이네요 이제 깨야되는데 깰거란 믿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함부대네 자 저글링은 놓치겠는데 살만한가요? 오스틱님 안녕하세요 흥경님 안녕하세요 야 저글링 놓친다 나도 저글링 나도 놓치는데 업그레이드 데미지가 이제 600이네요 아주 떨어집니다 5시까지 할 듯하네요 그리고 레벨이 40인가 50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이 27이네요 이제 정성경님 안녕하세요 정성경님 안녕하세요 왠지 느낌이 다 많이 놓칠거 같은 그런 느낌이지 왜? 미네랄로 갑시다 야 이거 존나 많은데 돈? 좋아 가자 흥야님 안녕하세요 야 업그레이드 더 할수있다 어허허허허허 쩌름굿 글쎄 몇시까지 할지 모르겠다 기덕이온님 안녕하세요 기덕이온님 안녕하세요 안채웠고 지금 배터리 데미지가 625네요 10 페어리테인님 안녕하세요 14 14 14에 17에 18 나왔네 됐다 업그레이드 한번만 더하면 데미지가 짱짱 세겠군 됐다 네 총룡님 릭레인사칭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 릭레인사칭은 kaheh ㅋㅋ 내가 뭐라고 했쇼? 어 그래 근데 팀장님 안녕하세요 깻나? 깬거 맞죠? 아니구나 죽으러 가야되나? 야 저기 못 죽였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잡을 수 있겠지? 그래 잡을 수 있을거야 내가 잡았다 근데 어디 나머지 저거는 마지막 한타 됐다 깼다 레벨 몇 이셨지 이게? 야 피즈님 심장님 페어리테일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딨냐? 건물 지은거야? 드랍십 어딨죠? 어? 제 드랍십 오신 분 아 여깄네 건물 어디다 짓지? 지을 데가 없어 이제 큰일이네 어어어 좋겠다 안대 안대 지워야돼 어어어! 됐다 휴 큰일날 뻔했군 17 살아와라 스바, 초코먹고님 안녕하세요 쓰레기나오네 꽃피장이나이님 안녕하세요 칼, 횡용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자꾸 바꾸는 것 봐 그 다음 스티이지 뭐죠? 업그레이드가 2300원이라 필요하다네 이제 여기 끝에 뮤탄이 나오는지 좋다고요? 내가 알기로 레벨 30에 다른 거일걸? 그 다음 스티이지 마지막 보스는 아 마지막 보스에요? 안정보사라는데 힘냅시다 여러분 오, 맵린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너무 생기면 주요성 가지고 계세요 그냥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좀 부탁드릴게요 미소사비가 업글 에미지가 지금 675네요 이제 아주 쩔어줍니다 음, 완벽하군 히로고님 안녕하세요 히로고님 안녕하세요 다 잡네? 내가 못 잡고 죽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잡고 죽을 것 같애 왠지 그런 느낌이야 왠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애 죽을나? 좋아 업굿 미네랄로 가자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요 마지막 스테이지라잖아 힘냅시다 여러분 저 서플라이 안 지어요? 안 지나보네 10 20 끝 좋아 가자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힘내자 참 얼리 준비하고 자 갑시다 오늘 깨야겠네요 죽어 이 새끼야 난 이거 깨겠어 아비들은 따라가고 우와 방어 250이다 됐다 그 다음에 잡을래 새끼 어디있노 도와주러 갈게 이건 깨야 되니까 도와줄게 난 잡는데? 미안한데 나는 잡아 난 잡고 이미 동중 자 어디에 도움이 필요할까요? 중앙아 너도 도우러 가 이제 생은 처음이다 유튜버보다 안녕하세요 이힝이영이영님 안녕하세요 은조흔도지님 안녕하세요 어디야 죽을때가 어디요? 빨리 가야겠소 자 그 다음 누구 잡아야 돼? 깼다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깼다 나의 캐리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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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깼어 역시 나의 캐리군 잠잠